두룩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공말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치비허기약, 식불소화, 설리무정, 신구기량, 자아, 두말위말, 청량미사합, 정도, 상화자주, 공심식지, 상삼오복, 립이요, 번역문, 또다른 방법, 비가 허해 기운이 쇠하고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고 철사를 시도때도 없이 하는 것을 치료한다. 신국돈양을 구워 빻아 가루를 만들고 청량미사합은 깨끗이 잃어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공복에 먹는다. 늘 3에서 5, 5번 먹으면 바로 낫는다. 조리법 신국돈양을 구워 빻아 가루를 만든다. 2. 청량미사합을 깨끗이 잃어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